조미나 선수가 영리하게 공을 꺼내면서 전개를 해줍니다. 자, 속도를 붙일 수 있고 공간 패스 들어왔습니다. 박사 쪽! 아하! 골 뺍니다. 자,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자, 임선주 선수가 끌고 올라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소은의 압박. 자, 뒤쪽. 아, 지금은 김소은이 쫓아갑니다. 김소은입니다. 공격 숫자 반대편에 윤다경. 윤다경! 자, 윤다경 박사 쪽! 아하! 아하! 윤다경이 넘어집니다. 자, 지금 철호의 기회가 왔는데